안녕하십니까 최종기 쌍둥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안양천 일부를 벗고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안양천 길이는 34.8km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산 계곡, 백운산 하귀천, 금포시 삼본천, 지류가 안양시 석수동에서 합류, 광명시, 서울,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지나 성산대교 서쪽 한강으로 흐릅니다. 삼성산 안양사에서 발언하였다 하여 안양천이라 부르고 국가하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대천 혹 기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답니다. 안양천은 현재 8과 20종, 2천녀 객체가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산란기 잉어들이 모여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란기 잉어들이 모여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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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